매타운 이름 깜짝대로 Welcome to 매타운 지금은 저희가 뭐죠? 오늘 뭐하러 왔죠? 뭐하러 왔죠? 저희가 오늘 자켓 촬영하러 왔어요 자켓 촬영하러 왔습니다 에이 그런 일과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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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아 네 여기서까지 운동을 하는 허준씨 정말 부지런한 학생이죠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까지 어떤 일이시죠 아 잠깐 인터뷰 하려고 왔는데 아 허준씨가 운동하시는지 몰랐네요 제가 아 당황스럽네요 이런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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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호씨도 또 여기서 운동하신 거예요? 저희는 일상의 운동이거든요 항상 아침에 30분씩 조깅을 하고 10분 스트레칭 마무리 같이 스트레칭 하자 아 정말 훈훈합니다 이제 운동도 했겠다 인터뷰 한번 진행해봐도 될까요? 인터뷰 한번 진행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남동의 땡땡 스튜디오인데요 스튜디오 앞이죠 스튜디오 앞입니다 여기 저희가 항상 운동하는 곳이기도 하고 리본기도 좋아서 이곳은 저희의 아지트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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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희 아지트 아지트에서 그러면은 가볍게 인터뷰 한번 해도 될까요? 네 한천원 네 쌩얼에 지금 머리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부담스럽긴 한데 한번 진행해주세요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허준씨가 생각했을 때 자켓 촬영했을 때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3위부터 1위까지 아 3위요? 3위는 저는 아마 상배형 상배형 네 미스 형 생보다 잘하시나봐요 여기저기 뽑힌 거 보니까 그리고 뭐 3위만 얘기합니까 3위만? 아 2위도 밟혀주세요 2위는 저는 저희 막내 호 흐 하고 흐 LEE로 이런 거에 따라가reten 눈치가 굉장히 없으신건가? 네, 그럼 대망의 1위 한번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대망의 1위는 무저 내 가지고 싶다 대망의 1위는 앞 앞의 사람들이 말 했듯이 저는 운동해서 안 먹 170 이런 분양식이랑 먹지 않아요 나 이것도 먹어 저기요 저 촬영 중이니까 아 네네네 저요. 1위는 저요. 색깔별로 주셔도 돼요, 저요. 저 표정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 굉장히 기대하고 봐도 돼요? 안 보고. 네, 굉장히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1위는? 저요. 자, 지금 다시 스튜디오를 향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누가 촬영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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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 번. 네, 안녕하세요. 아, 끝이에요? 네. 뱀터의 23세상 대몬이라고 합니다. 지금 촬영 중인데요. 준이가 촬영 중인 거 한 번 보실래요? 나는 왜, 짙은 비가? 곡을 센터로 해서 휘어만. 곡을 센터로 해서 휘어만 이거요? 곡을 센터로 해서 휘어만 몇 개 했어요? 곡을 센터하고 휘어만 해눔세요. 곡을 센터로 해서 휘어만 해눔세요. 준이가 어떤 거 같아요? 아, 진짜 굉장히 잘하셨어요. 어, 놔봐. 신나다, 놔봐. 수단에서 생각나게 됐어요. 열심히 촬영할게요. 내 뒤틀린 미소가 너나 이유 없이 악당처럼 울어나 누군가 묻겠지 한 번 더. 봐봐 한 번 더. 봐봐 한 번 더. Back to the metal. 뱅차 뱅차. 저희가 제가 재호가 열심히 작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작전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한 말씀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처음에 사진 찍었어요? 아니 아직 안 찍었어요. 아직 안 찍으셨다는데 소감은 어때요? 아니 소감이요. 아니야. 난 좀 기다리는 마음 해야 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앤블록 선배님들 오셨어요. 기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앤블록 dict돼요. 우리의 핵심을 이용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